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수정동굴나라 바로 옆에 있는 동굴사철 송은사를 둘러본 영상입니다. 송은사는 자수정동굴나라가 있는 앞에 보이는 산의 왼편에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왼편 계곡에 있지만 자수정동굴의 출구 옆에서 철계관을 따라 올라가는 부출입구도 있는데 우리는 동굴나라 관람을 마치고 부출입구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수정동굴의 출구 왼편에 나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면 몇 점의 공룡 조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수정동굴나라의 부대시설인가 봅니다. 공룡의 입속을 통과하여 철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왼편으로 갑니다. 이곳의 태광산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지 신상이 도열에 있는 길을 따라 송은사로 들어갑니다. 송은사는 폐광산을 활용하여 법강이 동굴 속에 배치되어 있는 무척 희귀한 절입니다. 송은사는 mid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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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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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찬드라 여행 채널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